저는 AI가 닷컴 버블과 같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이제 AI가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AI 산업에 있어서 가장 상위 포식자를 사야 되잖아요. 엔비디아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엔비디아를 사서 장기간 보유을 해야 AI 쪽에서 승부가 나듯이 2차전지 쪽에서 장기간 보유해서 승부를 날려면 양극재 기업을 사야 된다. 전구체가 양극재의 원재료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드림은 제가 깊이 안 들여 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에코프로머테리얼즈는 결국 만들어서 에코프로BM으로 가는 거니까 상대적인 밸류심 비교 같은 걸 통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은 각자 계산해갖고 그래서 더 유망하다는 쪽에 비중을 실으시면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에코프로BM이 에코프로머테보다는 싸지 않나 싶습니다. 양극재를 제가 좋게 얘기한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양극재라는 거에 기술적 난이도, 진입장벽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하이니켈로 가게 되면 아까 EV스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울트라하이니켈로 NCM은 LFP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와 가격을 자랑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다 몰려있고 그게 에코프로BM이 제일 선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아마 좀 있으면 상장하게 될 SMNET 이렇게 총 6개 정도니까 이제 그 6개가 지금 이 밸류체인상에 2차전지 밸류체인상에 가장 상위 포식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치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저는 AI가 닷컴 버블과 같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이제 AI가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AI 산업에 있어서 가장 상위 포식자를 사야 되잖아요. 엔비디아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사서 장기간 보유를 해야 이제 AI 쪽에서 승부가 나듯이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장기간 보유해서 승부를 나려면 이제 양극재 기업을 사야 된다. 양극재에서 이제 세계 최고가 에코프로BM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로 봐서는 여전히 이제 가장 좋은 형태는 이제 파우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통형은 장점이 이게 그 표준화 규격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밴드를 쪼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완성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이제 배터리 만든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똑같은 46파이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현대 주고 하나는 GM 주고 현대차가 잘 안 팔리면 GM 쪽으로 물량을 더 주고 해서 좀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LG도 그렇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46파이 독자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독자 공장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그때 바로바로 납품이 가능하니까 반면에 이제 파우치는 그 자동차 모델에 이제 그 특정하게 이제 주문 제작 맞춤 제작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이제 그 파우치형 제품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얘가 못 팔게 되면은 제골을 내가 땅게 되는 이런 리스크 부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담은 이제 바인딩 계약에 따라갖고 이제 최소 뭐 구매 보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못 갖게 되면은 배터리 업체에서 이제 이제 위약금을 일부 받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파우치형하고 이제 46파이 원통형으로 그게 시장이 대변될 거다. 두 개로 갈라질 거다라고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얘기인 즉선 이제 각형은 사라지게 되는 이제 강점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CATL하고 BRD는 지금 원통형 파우치형 폼팩터는 없고 각형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LG는 원통형 파우치형을 둘 다 하고 SK는 파우치를 하고 삼성은 원통을 하고 금양도 원통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폼팩터 싸움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국을 찍어 누르고 이제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70 대비해서 46파이가 자꾸 얘기가 되는 게 결국은 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리비안 그 아론이 이제 삼성 SDI에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이제 최근에 그 R2를 뭐랄까 그거 시제품 형태로 이제 시장에 내보였는데 그 R2에 4695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R1이 대략 한 8천만 원 하던 거를 R2는 우리가 6천만 원대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 2천 정도 가격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46파이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뭐 장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뭐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게임 체인저는 전고체가 아니고 46파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피를 키우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이제 어 지금 테슬라 모델 3에 2170으로 들어가면 4,300개가 들어가야 돼요. 4,300개를 다 이제 철사로 칭칭 감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BMS도 다 하나하나 다 컨트롤 하고 중간에 하나 튀는 놈이 있으면 그게 화재나 이런 폭발의 위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46파이로 들어가면 대략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만 가능해요. 개수가 확 줄어드니까 이제 철사를 감는 이런 것도 이제 훨씬 줄어들 거고. 이제 BMS 상에 컨트롤 하는 것도 이제 난이도가 훨씬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양극재단으로 가면 이제 46구로 가기 위해서 좀 건식 양극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지금 기술 개발해서 앞서가고 있는 지금 SM 대비 그 건식 공정 이제 97짜리 니켈 97%짜리 건식 공정 해갖고 그 부분이 국내에서 제일 앞서 있다는 회사거든요. 이제 그게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고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나 뭐 LNF나 이런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건식 공정에 대응하는 양극재 지금 개발을 이제 단결적 양극재.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그 46파이 그 배터리하고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양극재 우리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중국이나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애들 양극재 기업들하고 이제 기술적 격차. 우리가 이제 혜자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이제 그 하는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680이죠. 그 그 저 사이버 트랙에 들어가는 이제 사이즈가 그 4680 그 배터리를 LG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이제 납품 받기로입니다. 얘기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파나소니크 빼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리조나에 어 LG엔솔리 지금 이제 4680 배터리 공장은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대략 25년? 25년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이 늘 현명한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이제 때로는 무식하고 멍청하게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무식하고 멍청하게 행동을 한 결과 어 실제 가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저평가된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 시장이 지금은 멍청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정신을 차리고 어 현명해지겠지 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갖고 멍청해졌을 때 멍청해져서 이제 싸게 나와 있는 주식 가치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주식을 사서 이제 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바로 가치 투자거든요.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나노 신소재를 더 좋게 보거든요. 이제 은극재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하는 게 이제 그 실리콘 은극재잖아요. 실리콘 은극재는 뭐 대주전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있고 경쟁 업체들이 계속해서 뛰어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이 이제 실리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탄소 나뉘 튜브 이제 cnt 도전제 분산제라는 이제 어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나노 신소재가 하고 있고 그게 세계 독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노 신소재 갖고 있고요. 뭐 대주전자 쪽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아마 이게 이제 어 그 테슬라 쪽에서 이제 은극재 쪽에 그 그 실리콘 어 함량 요번에 좀 높이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나노 신소재도 좀 더 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가격 결정력을 각 회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피터 인천 워렌버패스의 핵심 메시지가 위대한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위대한 기업은 가격 결정력이 있고 그 가격 결정이 있으려면은 혜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자가 있는 기업을 찾는 이제 그 어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어 대한민국 k-배터리 2차전지 이제 뭐 퇴행 한국뿐만 아니고 전세계 이제 2차전지 그 밸류에이션 그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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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밸류체인 중에서 이 기술적인 혜자에서 이제 혜자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업을 제가 이제 8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밧데리 아저씨의 8대 종목이고 그 안에 이제 나노 신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응급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소나누 튜브 그 도전제 분산제 이제 그게 가장 난이도가 있는 기술 쪽으로 이제 품목이고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가 나노 신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제가 샀을 그 무협에는 이제 이게 흑연 응급제 위주로 쭉 많이 돼 있었고 이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계속해서 이게 트렌드다. 앞으로 이쪽을 방향으로 갈 거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뭐랄까 이 실리콘 함량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실리콘 좀 늘리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대주 전자재료도 오르고 있고 이제 나노 신소재료도 오르고 있고 이제 뭐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나노 신소재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은 맞아요. 양극제 쪽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응급제 쪽에 기술 개발 쪽으로 들어오게 마련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실리콘 함량을 얼마만큼 늘리냐. 근데 실리콘 함량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덴트라이트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CNT 도전제 분산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덴트라이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나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진행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앞서 있는 나노 신소재 같은 거 사서 좀 묻어두면 괜찮겠다 하는 이제 관점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나노 신소재 샀던 거고요.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진입장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막 그 이게 시장 파이가 크게 되면은 이제 이 벤더가 이렇게 주문을 주는 애들이 이거를 쪼개게 마련이에요. 쪼갤 수 있는 기술이냐. 쪼갤 수 없고 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기술은 아무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에 이제 이게 뭐 100% 다 거의 봤다 실패하는 삼성 SDI가 이제 일부는 지금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주고 있기도 하지만 함부로 쪼개서 남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에코프로비엠에서 가격을 협상할 때 삼성 SDI한테 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기타 소재 예를 들면 동박이라든지 전액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고 그 경쟁자들 간에 서로 차별성이 없다라고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마진 스키즈를 당하게 돼갖고 이게 이제 공장을 막 지어갖고 매출은 크게 성장했는데 실제로 까보면은 이익은 이제 매출만큼 증가하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를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응극재를 한 번 먹고 그다음에 전액으로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그 밸류체인상에서 누가 이제 이 확고한 진입장비를 갖고 있고 그래서 가격 결정에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익 증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상의 우위에 있는 누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업을 찾는 데 좀 초점을 맞을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케바케로 달라요.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나쁠 때 아 이제 실적이 나쁘니까 바닥 쳐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적이 나쁘고 아 실적이 나쁘고 큰일 났네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네. 지표가 일단 너무 잘 나오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둔화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물가와 더불어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현금 뿌린 돈 그다음에 자기가 일해서 번 돈 그런 가처분 소득의 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아진 거죠.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그래도 소비 여력이 있었는데 소비 여력이 조금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서 고용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젠가 아마 그 졸트 고용 보고서 나왔을 텐데 고용도 지금 드라마틱하게 둔화된 건 아니지만 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식하고 같이 연관을 맺는 게 채권인데 채권 수익률이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위험 자산이 주식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채권을 일부 좀 축소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축소한 것만큼 비트코인으로 다 가면 안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위험 자산 쪽에 자산의 조금 순환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제조업 지수가 5월달 기준으로 5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49.4를 찍고 5월달에 51.6이니까 50 가까이 평균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기준은 50입니다.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수출 주문이 5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 역대 최고 가격을 찍으면서 원자재 가격을 부담을 주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 원자재 가격을 제품 판가에 전의하는 일종의 제품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대만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시아 제조업체의 확장성, 확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굉장히 지금 조금 하향 국면으로 조금 진입하지 않냐.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물가가 제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거는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반증인데 사실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보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고용 부분도 둔화되고 있고 물가 부분도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비 지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물 경기가 부진하면 무리하게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초점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 QT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사실 글로벌 정부가 이 QT를 조절한다든지 재무부에서 국채를 다시 사준다든지 해서 유동성을 양호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면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리 외에 다른 정부 정책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값을 올리면 금리가 예를 들어 결국 하반기에 내릴 건데 세 번 내릴 거 두 번만 내리고 한 번만 내리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표가 수출 지표인데 수출이 5월 달에 무역수지 50억 달러 흑자를 전환을 했고요. 4월 달에 15억 달러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3배 넘게 수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수출 데이터별로 저는 결국은 수출에서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반도체가 역대 2위급으로 113.8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고 YOY 전년 대비 54.5%가 증가했고요. 자동차는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는 64.9억 달러로 4.8% 증가하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입니다. 가장 경기가 나쁘다고 예상이 됐던 석유 제품 석유화학에서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특히 석유 제품에서 역대 3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눈에 들어온 게 바이오헬스입니다. 바이오헬스가 역대 순위 2위를 기록하면서 12.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다만 2차전지는 전년 대비 19.3% 감소하면서 6.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데이터는 581.5억 달러로 역대 수출 데이터 월별 데이터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위로는 못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밑으로 빠지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하방 지지대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세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수출 데이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13대 주력 산업에 대한 산업 기상도입니다. 햇님 표시 있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건데 자동차는 계속 2개, 10% 이상 증가한다는 거고요. 조선이 좋습니다. 조선은 생산과 수입 모두 햇님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지금 정보통신기기 쪽에서도 전년 대비 증가할 거라고 나왔고요. 모두 좋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모두 증가가 나왔고요. 바이오헬스 쪽도 생산 좋다고 나왔고 수출 좋다고 나왔고 내수도 좋다고 나왔습니다. 유럽은 이번에 ECB가 25BP 최초로 먼저 미국보다 선 반영해서 인하하고 데이터 뒷받침되면 9월 달에 추가 인하하겠다고 해서 사실 이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유럽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스탠스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려면 유로화가 달러 대비 계속 약세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치니까 그럼 돈의 가치가 유로화의 달러의 가치가 금리니까 돈의 가치 금리가 돈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유로화 가치가 낮게 유지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유로화 가치가 잠깐 약세 찍고 바로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일시적으로 인하는 할 수 있어도 크게 추세적으로 유지는 못 될 거다. 왜냐하면 유럽은 어떤 상황이냐. 결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해가지고 에너지 위기가 인플레로 촉발했거든요. 공급망 다 망가뜨리고 원자재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럽도 생각보다 임금이 조금 올라가고요. 임금 상승 기반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의 총생산 유럽의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제품을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제품 가격을 올리면 마진이 좋아지겠죠. 기업의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기업 실적도 좋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제품 인상하는 거를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실업률 떨어지면서 임금 올라가고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유럽 소비자들은 이 높은 임금 상승 때문에 소비 비용 그러니까 소비자 비용 정가를 감내할 수준 정도 지금 회복이 소비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유럽의 내수 소비 쪽에서 소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성장률이 0.6%에서 지금 1%대까지 지금 상향 조정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사실은 결국은 관광이나 서비스업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이나 서비스업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ECB가 금리를 인하해도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업 지표가 완전히 개선되는 걸 봐야지 사실은 이거를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아야지 금리를 못 낮추는 건데 금리라는 거는 결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관광 같은 이런 서비스업 유럽에서 많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분의 수준이 부진을 면하는 수준이 호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연관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감당할 만큼의 소비자들의 상태가 유럽 소비자들의 상태가 계속 높은 수준의 제품 가격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서비스업이 부진해도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소비자 주도의 경기 회복이 지속될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소비자 주도의 경기 회복보다 전체적인 유럽의 서비스 경기 상황이 더 나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럽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그래서 유로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이게 가치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가려면 반도체가 주춤해야 되는데 심플한 거는 왜냐하면 2차전지 정도의 산업규모 덩치 사이즈 있는 게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화장품도 좋고 미용 의료기기도 좋은데 그만큼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대비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대 2차전지 싸움인데 그런데 2차전지가 계속 가려면 2차전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전지가 숫자가 좋아지면 되는데 그래서 숫자를 가져왔거든요. 숫자가 4월달 판매 데이터가 이 수치를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데이터가 116만 5천 대고요. 다만 전년 대비 23% 성장했는데 순수 전기차가 9.5%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든 거죠. 중국이 73만 6천 대 유럽이 23만 대인데 유럽이 순수 전기차가 13.8% 약간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인데 미국이 12만 1천대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5.3% 줄었습니다. 그 큰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중국 포함이긴 한데 테슬라 모델 Y를 빼고는 2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BYD 차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 포함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봤더니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역시 테슬라가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서 1등이고요. 의외로 눈여겨봐야 될 게 현대기아차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만 3천대를 팔아가지고 현대기아차의 약진이 돋보이고요. 2위는 폭스바겐이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만 7천대. 그 다음에 저는 4위 스텔란티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스텔란티스가 3,4위권에서는 안 빠지고 있는데 스텔란티스가 올해 가장 많은 신차를 출시합니다. 전기차 신차를. 그 다음에 배터리 출하량 보시면 배터리 출하량이 총 4월달 58.5 기가와트시로 23% 증가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19.8% 증가했고 미국이 28.6% 증가했는데 유럽은 생각보다는 선방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데 미국이 55%씩 늘어나다가 28.6% 그러니까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여기서도 극명화에 갈리는데 CATL이 24.3% 그러니까 CATL조차도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엘젠솔 12.3% 많이 둔화됐고요. 그럼 다 둔화됐냐 올라간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SK온이 30.5%로 일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역시 30.5%로 삼성 SDI의 약진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38.8% 감소했습니다. 그럼 저는 파나소닉이 줄어든 부분을 상당 부분 SDI랑 SK온이 많이 뺏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월달 미국 데이터 보면 미국에서는 엘젠솔이 상당히 선반했어요. 유럽에서는 엘젠솔이 부진했는데 미국은 엘젠솔이 2.5 기가와트시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파나소닉이 항상 1등이었는데 파나소닉이 2등으로 내려왔고요. 엘젠솔이 1등. 그 다음에 3등이 CATL. CATL하고 엘젠솔이 미국에서 격차가 좀 벌어졌고요. 눈여겨봐야 될 게 SK온이 미국에서 조금 회복되면서 1.2 기가와트시고 역시 미국에서도 삼성 SDI가 38% 성장하면서 1.2 기가와트시로 공동 4등을 기록했는데요. 결론은 유럽과 미국에서 삼성 SDI가 모두 좋았다는 거고요. 모두 30% 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LFP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LFP가 전체 침투율은 40%인데요. 유럽은 아직 4%가 안 되고 3.9% 미국은 4%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에서 LFP 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전기차가 전년동기 전체 시장이 20.4% 성장했으니까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연평균 50% 성장하다가 그걸 또 알 수 있는 지표가 가동률인데 LG엔솔 가동률이 1분기에 55%까지 빠졌어요. 평균 가동률은 78%인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고요. SK온이 작년 1분기 기준으로 95%에서 올해 1분기 가동률이 69.5%니까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신저가 차종 아주 매력적인 중저가 차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올해 뭐가 나오냐면 유럽에서 9번 이상의 올해 차로 선정된 EV9 축소판이 EV3가 드디어 올해 7월달에 나옵니다. 이게 4천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나오고요. 아 시트로엥 시트로엥 스테란티스에 합병됐죠. 시트로엥 EC3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잘 팔린 차죠. 항상 유럽에서 베스트 탑5 안에 들어가는 차인데요. 시트로엥 EC3가 엄청 싸게 나옵니다. 23,000달러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GM에 1억 넘는 건데 엄청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대형 SUV가 있습니다. 리릭이라고 리릭이 7월달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캐스퍼 EV가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4만 불 미만 그러니까 3만 5천불 2만 5천불에서 3만 5천불 사이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이 쏟아져 나오는데 야 그럼 그거 싼 차니까 LFP 배터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니고요. 전부 3만 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매력적인 싼 중저가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저는 중저가 전기차 상당히 성능도 좋은데 가격도 4천만 원대 미만이다. 그러면 휘발유 차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거는 생각보다 언론에서 충전 인프라 잘 안 돼 있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막상 전기차 타신 분들이 인터뷰해보면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 충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불편해 많이 갖춰져 있어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성능이 좋아져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4만 불 미만짜리 전기차가 쏟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지금 이 가격은 보조금 뺀 가격이에요. 17종의 차종이 엘젠소울 배터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12종의 차종이 삼성 SDI 배터리를 씁니다. SK온이 한 10종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두종 중국을 뺀 삼성 SDI LG 엔솔 SK온 배터리가 보조금도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악의 바닥국면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선택해 해주냐에 따라 달린 건데 앞으로는 전기차 신차가 다양한 차종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는 지금 중국의 저가차가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유럽에서 미국에서 동시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국내 삼성계 배터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2차전지를 우리가 이게 과연 투자를 걷어들일까 계속 해야 될까 판단할 때 2차전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과연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캐파 등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라고 그랬는데 주가는 빠지지만 사실상 주가 빠지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받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지 회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회사는 어쨌든 주주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들이지 걔네들은 보고하는 미래는 5년 10년 후에 보고하고 있고 그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올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 당장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0% 30% 40% 반토막 났다 이런 거 별로 생각 쓰진 않아요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도 우리가 지금 회사를 더 잘 운영을 하고 더 투자를 하고 해야지 주가도 올라간다라고 믿고 있고 그게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만 힘들었을 뿐이지 경영자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을 거다 그들은 오히려 주가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막 다들 움츠려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캡파를 늘려가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할 수 있나 지금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 시장이 위로 빵 다시 떴을 때 그때 그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도 다들 빵빵 잘 나갈 때 시장 점유율 잡아오는 거 진짜 힘들어요 삼성전자가 디렘 시장 점유율 떨어질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시킨게임을 일부러 합니다 디렘 디렘 니들 죽어봐라 SK하인스 마이크로 니들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계속 생산을 해요 SK하인스가 감산해봤자 별로 꿈쩍도 안 하잖아요 왜? 삼성전자가 1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는 얘기가 아니면 이제 뭐 더 이상 생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딱 함과 동시에 바로 디렘이 위로 팍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잡을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스콜린스 에코프로그룹이라든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오히려 이천전지 관련 기업들 뭐 자동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도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는 잘 나가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지금 좀 쳐져있는 주가가 올해 완전 반대로 쳐져있는 이유가 걔네들은 어쨌든 뭐 밸류합하면서 완성차는 잘 나가는 거지만 이제 부품주들이 쳐져있는 이유는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캐즌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고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캐즌 끝나고 나면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단독으로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내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에서 치고 나간 대장급 애들이 좀 세게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콜딩스나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그룹들 삼성 SDI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좀 치고 나가줘야지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끌어줘야지 뭔가 아 이게 살아났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중소형 조단으로 가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원래 잘 나가던 큰 종목들이 잠깐 쉬면서 그 흐름이 중소형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아 이 업종 내에서 한 번 크게 돌고 있구나 지금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여주니까 이게 순환매에 따라가지고 아 이제는 턴이 조만간 돌아올 수 있겠구나 대형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원래 잘 나가다가 대장주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지금 이제 턴이 돌았잖아요 턴이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래 잘 나가던 애들로 가야 된다 봐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 공매도 중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좀 많이 청산된 기업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제일 많이 청산된 게 에코프로 지주사 에코프로가 제일 청산이 많이 됐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청산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둘 다 한 30%대로 한 3분의 1 이상의 공매도가 날아갔거든요 공매도가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공매도 재개는 이번 달 말에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 재개는 안 될 거라 봐요 하면 안 됐죠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는 중지가 이어질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청산이 어떤 기업이 좀 많이 되는지 청산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가벼울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공매도 잔량이 굉장히 의미있게 줄어들었다 30-40%가 줄어들었다 공매도 중지 전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가지 둘 다 지주사잖아요 조금 의미가 있다 기왕이면 잘나가는 한바퀴 도니까 잘나가면 원래 잘나갔던 아이들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사실 그게 나오려면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되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쇼커버링? 뭐 사실 지금도 발생할 수 있긴 해요 만약에 이 업종 자체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청산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캐즘에 대한 이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아직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야수의 심장에 가까운 분들 진짜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쇼스 퀴즈가 발생하는 거는 주가가 좀 올라와서 무릎이나 허리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쇼스 퀴즈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든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최대한 그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좀 눌릴 만큼 눌렸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수급 자체도 괜찮아요 지금 전반적인 수급 자체도 좀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급이 꼬임 수급의 꼬임 현상이 좀 많이 풀린 느낌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2차전지를 봤을 때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살아난 것이지 주가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대놓고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강하게 뭐 난 답대고 막 2차전지만 몰빵할 거야 안 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업종 몇 개를 최소한 4,5개 업종을 같이 투자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 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일단 크게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빠졌지만 현재 여전히 수익 중인 분들 그리고 저 위에서 사셔가지고 마이너스 굉장히 크신 분들 두 쪽의 부류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익이 나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수익 나셨으니까 지금 좀 어느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매수하시죠 라고 하면 좀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한 300% 났는데 고점 대비해서 반이 내려왔기 때문에 난 한 300% 났는데 지금 150% 내가 봤던 숫자가 있는데 내가 한 200에서 250%만 돼서 그래도 쿨하게 매도할 텐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50% 수익이면은 3년에 150% 수익이면은 1년에 50%예요 되게 훌륭하거든요 사실은 워렌 버핏이 1년에 20% 실 수익 내는 분이잖아요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그걸 못 놓고 있어가지고 높은 비중을 못 놓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오히려 반도체 이런 것도 못 사실 바위에 저는 좀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사시는 것도 괜찮다 봐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 가지 업종으로 좀 나눠야 되죠 그래서 수익 중인 분들께는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문제는 손실 중인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손실 중인 분 중에 비중이 적다라고 하신 분들 적다 비중이 적다라고 하신 분은 종목을 한 번 더 분석해보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분석해보시고 이거는 진짜 투자도 엄청 많이 했고 좀 뭔가 성장성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추가 매수 가능 하지만 종목별로 절대로 비중 저는 20%는 넘기지 마십시오 원래 제가 진짜 괜찮은 기업은 30%까지 여력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20% 15에서 20% 비중을 전체 투자자들에 비해서 15에서 20%를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적으시다라고 하면 초감해서 가능하겠죠 근데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비중을 더 올려가지고 단가를 더 떨궈가지고 뭐 하십시오 그렇게 투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에서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질 거예요 네 반도체가 잘 갈 거거든요 물론 2차 전체도 잘 갈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잘 갈 것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잘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업종으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부터는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은 사실 삼성에서 때가 최근에 주가가 튀었던 거는 뭐 4,6,8도 있긴 있지만 최근에는 전고체 인터베터리 하면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뜻이 떴었거든요 근데 전고체에 대한 얘기는 이게 되게 몇십 년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당장 개발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이번 인터베터리를 갔을 때 전고체만 보고 갔었던 분들 어? 진짜 삼성에 스케줄대로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매수를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전고체가 이제 나오고 나서 투자해도 굳이 발바닥에서 사지 않고 허리찜에서 사서 그냥 어깨찜에 팔아도 사실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가 최근에 하트했던 거는 그 전고체 그리고 뭐 4,6,5도 있었지만 4,6,5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죠 뭐 테슬라가 제일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테슬라가 제일 원했던 4,6,8 배터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금양이 또 새로운 형태의 또 배터리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배터리가 그렇게 바뀌고 크기가 바뀌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패키지를 다 바꿔줘야 돼요 싹 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이 고객이 아무래도 테슬라인데 그걸 또 테슬라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일지 뭐 무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동차 한 대 판매에 대한 어떤 마진율도 자기들이 포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잡으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을 쌓으면서 당장 그런 배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가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파바바바 기인하는 시점까지는 조금 기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좀 다른 핫한 쪽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핫한 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다보고 있어서 일단 현재 지금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그 기술을 사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품화시키는 그런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그럴 여력까지는 아직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신경 쓰겠죠 물론 당연히 그 팀 내에서 다 보긴 하겠죠 테스트하고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뭔가 핫한 테마로 떠오르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시간 필요한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똑같아요 거기는 지금 중국정부에서 보조금 끊잖아요 한 95% 전기차가 망할 겁니다 전기차 회사가 근데 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망한다 하더라도 더 큰 비아디 같은 데서 또 인수를 해주겠죠 뭐 괜찮은 회사라고 하면 인수를 해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아디의 캐파는 더 커질 것이고 사실 저는 결국 지금 중국정부가 원하는 거는 중국이 경기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유일한 것이자 가장 잘하는 게 주거라 생산하는 거 생산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뭐 예전보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생산을 지금 엄청 찍어내가지고 그거를 해외로 밀어내기 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수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도 테모 같은 그런 서비스를 홍보를 엄청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사이트에 광고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또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많이 만든 제품을 해외로 막 억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해상 운용 쪽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해상 운송 관련 기업들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정부는 어쨌든 생산해서 해외 쪽으로 많이 밀어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 한계가 올 거라 봐요 결국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는 LFP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파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너무 과한 보조금 때문에 유럽연합과 EU와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전 발표했죠 미국은 100%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니네처럼 전기차 해외 수출도 많지도 않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국이 해외 쪽으로 되게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반도 안 믿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미국이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의 세율을 올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인 친구들한테 야 혹시 니네 중국 전기차 타고 다니니? 없어요 없어요 미국은 아무나 안 타요 유럽이 좀 많지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 올리면 미국이 우방국들한테 다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도 올렸는데 니들도 같이 동참해 이렇게 하겠죠 그럼 당연히 유럽연합 움직일 것이고 우리나라도 움직일 것이고 일본도 움직일 것이고 근데 그나마 중국산 전기차를 유럽에 제일 많이 팔고 있는데 유럽도 아마 조만간 이번 달에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이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중국 전기차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럽이 발표하는 그 기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를 발표할지 네 그에 따라서 아마 중국 전기차는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네 결국은 또 이 싸움의 승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 매수 타이밍 투자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유럽에서 중국 때리는 그 시점 이 시점쯤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때쯤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데미지가 보일 거기 때문에 그니까 아무튼 오늘도 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